안녕하세요 6시 내 다육입니다. 한낮에는 덥지만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느껴져서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엄청 덥지요. 다육기들도 이제 정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아마 집집마다 빈 화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때가 되면 다시는 내가 다육 생활을 안 해야겠다.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매년 여름마다 하거든요. 그런데 결국 또 찬 바람 나고 가을이 되면 어느샌가 또 다육기를 들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이렇게 힘들었던 여름은 잊혀져가고 또 가을 겨울 또 봄까지 또 아주 기분 좋은 다육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빈 화분 많이 나왔어요. 네 그래도 아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좀 힘낼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 동안에는 뭐 맘 놓고 물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계절이 아니어서 뭐 물이랄지 뭐 이게 수분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프레이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온도도 좀 낮춰주시고 이제 휴면하고 있는 다육이들 조금씩 깨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또 영상을 좀 보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수분감 있게 물을 주시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살균제를 좀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. 살균제를 이렇게 약간 스프레이용도 좋습니다. 아직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살균제. 특히나 습도가 조금 높으면서도 온도가 높은 이럴 때에 한 개만 그 탄저병이나 이런 물음병이 생겨도 이런 균들은 아주 빠르게 전파가 되어서 한두 개로 시작했던 다육이들이 이런 탄저병이나 물음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돼가지고 다 시커멓게 변해서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이미 그런 아이들은 빨리 다른 다육이들과 분리를 해주시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한두 개의 다육이들이 까맣게 타면서 안 좋아졌을 때는 다른 다육이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빨리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뿌리까지는 이거를 다 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살균제. 보통 이제 살충제라고 해서 깍지벌레랄지 뿌리파리랄지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거를 살충제라고 하고요. 그래서 물음병이랄지 이렇게 탄저병, 걸리는 이런 탄저균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예방을 하거나 박멸을 할 때에는 살균제를 쓰셔야 됩니다. 살균제. 요즘에는 이제 따로따로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, 살균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약들도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육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전문적으로 살충제 혹은 살균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한 번 하더라도 조금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도 농약사 같은 데 가면요. 새싹채소 이런 거 파는데, 묘목 파는데 이런 데 가서 다육이 탄저병 잡으려고 한다. 어떤 거 뿌리면 좋겠냐 하면 이제 그 농약사마다 추천해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이제 키우다 보면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구비를 해놓으셔도 희석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농약사에서 사더라도 워낙 농약의 기준치랄지 뭐 살충 살균제 사용하는 게 약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들로 조금 기준치가 많이 내려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괜찮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한두 개가 탄저병이 좀 생기면서 그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피해를 본 게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이렇게 약간 까맣게 타들어가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지금 살균제에 이렇게 좀 희석해가지고 뿌려주셔서 입장과 약간 줄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뿌려주시면서 예방겸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걸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좋은 다육이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꼭 기존에 다육이들 같이 키우는 공간에서 분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한낮에 아직은 햇빛이 조금 뜨겁기는 하지만 조금 차광이 어느 정도 저는 파라솔로는 가능은 해서 한여름 이제 비 내리는 거 이런 거는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만간에 실내에서 잔뜩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들 조금 나가서 좀 통풍이 잘 되는 자유로운 곳에 조금 진열 다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서서히 서서히 내 가을 준비하시면서 아무래도 창문을 다 열어준다 할지라도 실내에서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. 이제는 비가 또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태풍 소식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뜨거운 햇빛만 조금 차광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밖으로 나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약간 차광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이제 뭐 거리대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아직은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. 이렇게 뜨거운 햇빛만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네 까맣게 타들어가는 다육이들 보면서 네 속도 까맣게 타들어갑니다. 지금 이 시기에는 살충제, 살균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염려가 되는 아이들은 먼저 살균제, 깍지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깍지벌레 있었다면 살충제도 하셔야 되겠지만 살균제, 또 못 해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입장에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